2024년 4월 20일 오전 9시 54분입니다. 55분 전체적으로 ETC 볼게요. 항공우주 공급 계약이 있었고요. 나쁘지는 않은 금액이고 방산 쪽은 지금 흘러가는 거 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으니까 꾸준히 그냥 보기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. 여기 조정 올 때 많이 오면 사면 괜찮지 않나 싶고요. 미스터블루 여기에 모바일 M&M 이런 게 있었고요. 6월 정도는 네이버 쪽 웹툰 이슈 있으니까 이걸 잘 보시면 되겠고 네이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물적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전이 컨센서스 상회할 것으로 전망입니다. 이게 전년 동기인데 전기 값을 올릴 확률이 꽤 높거든요.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된 거 그냥 올리지 않을까 지금 생필품 포함해서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리긴 올려야 될 거예요.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뭐 건전 재정 그리고 SM라이프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. 그 카카오 게임즈 쪽이랑 IP 하는 건데 하이브 쪽도 좀 했었고 SM도 잠깐 하다가 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IP 쪽은 하이브 쪽이 가장 좋을 것 같죠. 지금 봤을 때는 네 어쨌든 뭐 이런 거 한다곤 합니다. 무난한 게 SPA 쪽 그 다음에 NCT도 이제 그게 끝나갈 것 같은데 그 뒤에 나온 또 누구 있죠? 기억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팀 이렇게 두 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신 새로운 걸그룹도 나온다고는 했어요. 하반기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HMM이 이렇게 성장을 할 거다. 이렇게 하는 거고요. 폰드그룹이 대량 보유자 그 여기 무슨 어디였죠? 그 개인이 아니고 회사 쪽인데 거기서 0.06% 몇 만 주던가 좀 몇 십만 주던가 어느 정도 좀 샀어요. 사고 증시가 많이 빠졌다가 반등을 잠깐 나왔는데 뭐 아직은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? 다다음 주라고 해야 되나요? 4월 말 결정이 될 거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이제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. 하나오션 이거 나왔고요. 요거 말고 이제 바이든이 이제 조선 쪽 철강을 사실 제재한 건데 조선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하나오션은 하루 한 15% 정도 올랐습니다. 거의 상한가 그리고 오늘 좀 빠졌는데 요 정도면 뭐 빠진 것도 아니죠. 수동 웹툰 이런 게 있었고요. 그 증가 됐습니다. 요거는 이제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변동인데 어쨌든 늘어났다 이렇게 돼 있고요. HGA 중공업 간만에 좀 많이 튀어졌고요. 하나오션이 이제 목요일이죠. 목요일날 좀 많이 튀었고 유니슨 장래 매수를 했습니다. 그런데 장이 이제 안 좋아가지고 많이 밀렸고 유증이 좀 조만간 되거든요. 다음 주 유증 하는데 제가 이제 안 팔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종목 얘기할 때 하면 되는데 어쨌든 요렇게 요렇게 됐습니다. 조선업이 뭐 수혜가 될 수 있다. 수혜가 될 뿐만 아니라 대선 이슈와 더불어 실적 좋아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드리지만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. 에스틱스 원래 페루 쪽에서 그 에스틱스랑 좀 이렇게 검조를 했단 말이에요. 이번에 HD 쪽에서 현대 쪽에서 가져갔습니다. 똑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로비 해가지고 가져간 거 같아요. 네 뭐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. 그리고 니켈테마 그 바이든이 철강 얘기하면서 이제 그 같이 좀 반응이 왔는데 요거 때문에 이제 스틱스 같은 경우는 하루 좀 8,000원 잠깐 넘겼습니다. 요 정도면 제 친구도 지금 7,000원대 좀 배수 시킨 게 있거든요. 그래서 8,000원대 팔게 할까 하다가 냅뒀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아쉽긴 하죠. 근데 일단은 들고 있습니다. 나중에 좀 더 타이밍 더 세게 올 때 그때 좀 정리할 것 같기 때문에 단기로 보실 분들은 8,000원 정도 기준 잡아도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여기 원래 있던 데서 좀 밀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. 또 10,000원 정도 목표 잡는 게 낫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린로지스는 오늘 금요일이죠. 이스라엘에서 발사를 좀 했나 봐요. 드론이든 쐈는데 미국에 미리 알렸다고 해요. 그 직전에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마 이란 쪽에서 날라온다는 거 알았을 겁니다. 짜고치는 약간의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불안한 거는 계속 있을 거라서 해운 쪽 이런 게 조금 좋았고요. 앞으로도 좀 단기로 툭툭 튀어주기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여기보다는 이제 흥하에 온 이런 데가 좀 많이 올라가죠. HMM도 잠깐 올라가긴 했는데 그리고 STX 중공업 별로 할 건 없고요. 4월 30일로 잡혔습니다. 주총. 노사 쪽에서 뭐 교섭 촉구 뭐 이런 게 좀 있었고요. STX 중공업이 그 VI 그 14,000원 여기서 목요일이죠. 이게 이제 조선 쪽 다 튀면서 튄 거기 때문에 조금 뭐 뭐라고 할지는 뭐 특별히 뭐 개별 이슈보다는 전체적인 이슈로 그냥 간 건데 14,000원에 물량이 좀 됐거든요. 걸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뚫어버리더라고요. 뚫으면서 VI가 걸렸습니다.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게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은 여기서 크게 올라가긴 힘들 것 같으니까 하지만 이제 주총이 정해졌잖아요. 그래서 이제 발표가 곧 나지 않을까 아 정말 공정위 유예를 두고 그 예전에 뭐 크랭크 쪽이었나요? 샤프트인가? 그쪽 이슈가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절반의 승인? 혹은 뭐 그렇게 해줄 수 있긴 하거든요. 그런 게 있긴 하니까 그걸 정리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크게 문제 될 건 없지만 뭐 그런 식으로 되지 않나 분할... 조직도 분할로 가져가고 공정위 승인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. 주가가 올라가서 좀 마음은 편한데 그래도 좀 스트레스가 좀 생기죠. 이게 어쨌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작업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고 싶은데 지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만사처럼 찍었으니까 아마 매도 하실 분들은 그 춤에 꾸준히 하셨던 분들 중에서 비중 크신 분들은 뭐 하실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봐요. 뭐 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. 그냥 존버 밖에 없습니다. HMM 이거 오늘 좀 올랐는데 이제 해운 쪽 이스라엘에서 이란 쪽으로 뭐 드론이랑 뭐 미사일이라고는 하는데 폭발음이 났고 폭발음이 났고 실제로 그 타격은 없고 공중에서 그냥 몇 개 터진 걸로 반공해서 뭐 이렇게 한 거다. 실제로 날아온 거 없다. 이렇게 이란 쪽에서도 확전은 원하지 않는 이런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는 어찌됐건 여기든 이제 해운 쪽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왔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계속 이런 이슈로 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이거 단타하기는 좀 나쁘지는 않은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적정 가격은 제가 한번 튀기 전에 여기 있죠. 여기 정도 이 정도 기준 잡으시면 될 거 같아요. 그리고 유니스 여기 이제 자사주를 대표가 좀 더 샀죠. 오늘 대표일 거예요. 그 좀 샀는데 어 자신 있으니까 사지 않았을까요? 조만간 뭐 호직거리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은 느낌 뉴스로 찌라시든 뭐든 그래서 이렇게 된 거 같고 일단은 어쨌든 회사 안 되면 망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샀을 수도 있고 24일 25일 이렇게 될 거예요. 이때 유증을 하시면 됩니다. 아마 문자나 카톡 날라오셨을 텐데 유증을 어쨌든 받고 많이 좀 튀면 그 유증한 만큼의 개수를 좀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. 조금 변형인데 픽스는 아닌데 결정된 건 아닌데 그렇게 할 확률이 좀 있어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나중에 좀 정리 안 할 수도 있어요. 지금까지 많이 눌렀기 때문에 여기도 테마 한번 발통되면 꽤 세게 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고민 중인데 일단 반반입니다.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80분들은 유증을 이제 받으시면 되겠죠. 더 싼 가격에 들어오니까 나쁠 건 없으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조금 더 다른 플랜으로 어 가는 것 같아요. 갈 것 같습니다. 어 생각이 많습니다. 유니스는 어떻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진짜 많아요. 그리고 대한전서 여기는 뭐 적당히 올라 줬으니까 뭐 13,000원 정도 기준 정도 보이는 것 같고요. 거래량은 일단 터졌기 때문에 돌아가도 되는데 일단 AI건 뭐건간에 지금 이스라엘 전쟁 나면 다 물거품이고 나중에 재건 테마 요런 거 일단 저는 그거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. 재건 테마나 아니면 인프라 확대 어쨌든 하긴 할 거니까 해야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좀 버텨서 실책 좀 많이 나오면 그때 이제 펌핑 펌프질 하면 그때 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. 그냥 중장투니까요. 여기는 SM 라이프 디자인 많이 빠졌죠. 지금 사야되는데 제가 언젠가 좀 잠깐 아주 조금 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거의 안 샀다고 보시면 되는데 모든 건 다 요거 요거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가격 기준 잡고 여기서 추메 하신 분들은 계속 꾸준히 하신 분들은 요정도 한번 털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다시 사고 그 다음에 2000원 정도 까지 가면 그때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. 혹시 모를 공정 이슈 이게 나오게 되면 또 좀 좋을 수도 있고 매각 이슈가 조만간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. 그 일단 강호동 씨도 들어갔고 하기 때문에 어 하긴 할 텐데 뭐 쉽진 않겠지만 어 고런 이슈 나올 때 한번씩 탁 튈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꾸준히 계속 자잘자잘하게 나눠서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추메한 것보다 스윙 나면 튈 때 잘 정리를 하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나중에 크게 가기 전까지는요. 펄어비스 여기 오늘 왜 올랐는지 모르겠어요. 게임 쪽 네오이제 쪽 은 좀 올랐는데 NC랑 그런데 안 올라와 가지고 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냥 몰랐 다고 보고 있고요. 구경 중입니다. 여기는 뭐 딱 할 말이 없어요. GS3TR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 초멸을 더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다른 거 좀 하느라고 윙입이랑 그 다음에 폰드 쪽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 사고 있고요. 지금 나중에 다른 거 좀 정리 좀 되면 요 가격이면 바로 좀 삽니다. 비중 좀 높여 가지고 좀 사고 나중에 좀 적당히 올라오면 좀 비중 좀 줄이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. 히스트 여기도 좀 SM 라이프처럼 똑같이 되고 있는데 뭐 할 말이 없어요. 여긴 어차피 매각은 한다고 했거든요. 한번 튈 거예요. 언젠가는 튈 거기 때문에 내려갈 때 사면 괜찮다. 적자 회사 매우 안 좋지만 매각 이슈로만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공정 이슈도 있고 참 복잡합니다. 여기는 SM은 어떻게 될지 아무튼 이렇고요. 윙입푸드 제가 여기 1400원대에서 1500 한 40 30, 40 정도까지 해가지고 다른 거 좀 팔아가지고 콜패션인데 서브 계좌 좀 팔아가지고 당일날 좀 다행히 좀 잘 빠져줘가지고 60, 70% 정도 샀어요. 그래서 현금 좀 남아있긴 한데 좀 많이 샀고 적게 사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요건 이제 서브 계좌로 그냥 요렇게 했고요. 메인 계좌는 제가 걸어놨다가 안 사 냅뒀는데 지금 단타기 계속 좋거든요. 여기 1600원 정도까지 가기도 좋고 1700원까지 가기도 좋고 단기로 초단기로 보실 거면 1400원대에는 살만하다 싶어서 1400원대 좀 더 밀리면 금요일 10회 좀 밀렸거든요. 그러면 좀 매수를 더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. 예수금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월요일날 주총이 있죠. 월요일날 주총이 있는데 신주 관련해서 이제 거기 결정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결정됩니다. 그래서 이게 나오면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주일, 2주일 뒤에 나올 수도 있는데 한 달 남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발표가 나올 거예요. 공시가 공시가 나올 거라서 당일날 하면 뭐 더 좋고요. 아니어도 좋고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빠질 때마다 그냥 사면 여기는 웬만하면 수익을 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게 오른 것도 아니고요. 아직도 저평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4달러, 5달러 기대한다고 하는데 5달러가 목표고 4달러까지는 본잖아요. 그러면 그 정도 가격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원래 그것보다는 좀 아래에서 팔긴 할텐데 시장은 목표는 딱 그 정도 그 4달러까지가 올라가는 이게 심리적인 그런 걸 예상하고 지금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. 끝까지 안 잃을 수는 있는데 환율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상장 하면 글쎄 상장하고 나서 좀 만약에 다음날 막 30% 50% 이렇게 올라 버린다거나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상한가 갈 수도 있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이제 당장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 어쨌든 빠지면 사시고 목표가는 대충 그 정도 실제 들어온 돈이랑 시총이랑 또 맞춰보면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좀 버프긴 해요. 근데 일단은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두루뭉실하게 얘기했지만 뭐 좀 알아들으시면 뭐 셨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.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는 지금 뭐죠 그 김수연씨랑 김 주원씨인가요? 그 드라마 아무튼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고요. 어 시정률 잘 나오고 있으나 좀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좀 터져줘야 되는데 어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여기는 하반기까지 그냥 버티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. 넷플릭스 이번에 가입자 늘어났고요. 그 가입자 늘어난 만큼 또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년부터인가 그는 신규 가입 이걸 뺀다고 그래요. 넷플릭스에서 이번에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이걸로 좀 가격이 다시 또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내년부터 뺀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약재로 받아들여가지고 시간에서 좀 빠지는 그런게 있었습니다. 뭐 연동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하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요 가격보다 확실히 올라가 있을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. 어 경기 안 좋을수록 또 드라마 이런거 게임 이런거 많이 보니깐요. 또 전 세계적으로 썩 좋지가 않아요. 좋지가 않기 때문에 기대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고려 신용 정보 여기는 거의 인버스 성격이기 때문에 크게는 안 올라가는데 증세 안 좋을 때만 좀 이렇게 됐고 금요일은 좀 특이하게 밀렸습니다. 보통 안그런데 아무튼 밀렸어요. 그동안 좀 올랐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인버스 성격 강한 종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. 네오이지는 올랐는데 이유는 모르겠고 포로비스랑 같이 좀 잠깐 올랐습니다. 특별히 이유는 모르겠어요. 이런게 좀 있다고 합니다. 큰 의미 없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SKD&D랑 이터니스 여기는 뭐 특별히 볼 거 없고요. 여기가 오늘 생각보다 좀 괜찮았다. 8%까지인가 올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ESS 적정가는 몇 달 정도 있으면 잡혀갈 거니까 그때 보고 실적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홀딩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한 360%인가 뭐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코아일 패션 어제 좋았는데 좀 많이 빠져버렸어요. 증시가 안 좋아가지고 빠졌는데 어쩔 수가 없죠. 이틀간 좀 많이 올랐어요. 수요일 목요일 좀 많이 올랐고 금요일은 이제 이스라엘 이런 쪽 영향으로 좀 많이 빠졌는데 이제 반등 좀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. 코아일 쪽 보면 그리고 여기는 이제 29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. 한 달 좀 넘게 그리고 목요일인가 수요일 날 그 그 코아일 펀드 쪽은 저 매수가 더 들어왔습니다. 대주주 회사 그 모 회사 할 거예요. 거기서 들어와가지고 73%인가 73%에서 더 올라갔는데 아무튼 몇 프로 안 되긴 한데 꽤 어 여기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아닌 이상 이렇게 살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. 한방 터뜨릴 것 같으니까 낮은 가격에서 잘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는 뭐 볼 거 없고요. 서울옥션 이런거 STO 요즘 계속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더라고요. YG 플러스는 이제 일단은 블랙핑크 한번 1년 확 휩쓸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크게 오르긴 힘들 것 같고 이번 신인 베이비몬스터 개인적으로 봤는데 괜찮아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잘 될 것 같습니다. 워낙 그 이쪽은 너무 잘 키우기 때문에 여자 걸그룹은 어 YG 따라올만한 게 없죠. 거의 그 여자 아이들이 약간 그쪽으로 좀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춘 느낌 있습니다. 아무튼 그렇고요. 전체적으로 보면 화천도 반등 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어 약간 좀 작업을 할까 고민 중이고요. 여기는 이제 흑자전환 예정이라고 합니다. 전분기 대비니까 가스랑 전기 올릴 거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조만간 한번 튈 수 있겠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지지율 낮아가지고 잘 모르겠네요. 어떻게 할지 그리고 여기 하루 한번 튀었고요. 어 왜 튀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장이 좋았어요. 중공업 쪽 다른데 올라서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갑자기 좀 튀었고요. 해운 쪽 여기는 별로 안 올랐지만 해운 쪽 전체적으로 좀 확 튀었고요. 어 조선주도 목요일날 많이 올랐습니다. 바이든 영향으로 정체적인 이유로 실적도 올라갈 거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빠질 때 그냥 사시면 된다 라고 했었는데 살 구간은 넘어간 거 같아요. 적어도 여기는 그리고 하이브가 좋죠. 하이브는 실적 잘 나올 겁니다. 계속 BTS 이제 곧 나오잖아요. 이제 한 명씩 유닛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음 웹툰 쪽 여기도 좀 조만간 한번 이슈 나올 것 같아서 좀 계속 보고 있고요. FSN 여기 광고 틱톡 요걸 거예요. 틱톡 때문에 뭐 플레이디나 뭐 이런데 그 한국에서 좀 시장 좀 넓히기 위해서 인력 구한다고 하던가 아무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올랐을 걸로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. SBS는 생각보다 좀 음 그쪽에서 태용해서 음 자구한 뭐 세게 내놓는다곤 하는데 약간 좀 그런 것도 있고 돈 많이 아끼면서 이렇게 하는 뭐 그런게 좀 있어요. 어쨌든 보여주는 걸로는 열심히 좀 자구한 대책 뭐 이런걸 좀 내놔서 어 잘 정리해가는 느낌도 있습니다. 어 환율이랑 이런거 저런거 좀 다 봐야 알 것 같은데 아무튼 당장은 그래요.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